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오늘은 츄키님의 영상을 따라 배틀그라운드를 하다가 간장라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컴퓨터가 너무 구려서 편집이 영 좋지 않은 점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볼 라면은 간장라면인데요. 만드는 방법이 매우 쉬우니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면을 만들기 전 팜에 가서 대파나 양파 같은 것들을 가지고 라면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대기 하지만 저는 그림을 띄울 줄 모릅니다. 일단 팜에는 한 명의 적이 붙었었고 저는 그 적을 죽이기 위해서 간단한 파밍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시겠네요. 저는 배그를 무척이나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기 오는 것을 보고 잠시 막혔지만 다시 앞으로 가서 선빵을 날렸음이 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렸으니 라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계 한 마리 대파, 마늘, 멸치, 당근, 양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텍스 장갑을 낀 후 대파를 손질합니다. 위의 부분은 육수용으로 쓸 거고 아래 하얀 부분은 고명용으로 쓸 겁니다. 간단하게 하고 싶은 손질을 마치면 이렇게 당근을 썰어줍니다. 당근은 육수용입니다. 그리고 양파랑 마늘은 라드용과 육수용과 타래용으로 나누었는데 타래용을 아니다 라드용을 깜빡하고 안찍어서 다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닭은 배를 가른 후 저기 손가락으로 찝은 내장을 분리해 주시고 칼로 난도질해서 냄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육수를 만드는 애들과 함께 통에 넣어준 다음 양파... 아... 물을 1리터 부어주시고 약한 불에 올려서 은은하게 오랫동안 삶아주도록 아... 삶는 게 아닙니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과 양파, 마늘, 멸치를 넣고 미양 150, 간장 400, 그리고 다시다 다시마 소금 30g 혼다시 10g 설탕 10g 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초 25ml와 아까 깜빡한 대파를 구워서 넣어줍니다. 대파를 구워서 넣으면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글바글 끓여주고 육수가 어느정도 끓어주면 물 1리터와 다시마를 넣어서 다시 넣어줍니다. 바지타마고를 만드는 과정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관계로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 오늘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장 150ml 림호 미향 150ml 혼다시 1스푼 설탕 1스푼 그리고 물 500ml 넣고 설탕과 혼다시가 녹을 수 있을 만큼 끓여만 주고요. 뽀글뽀글하면 바로 덜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에 옮겨 담은 뒤에 지금 상태에서 계란을 넣지 않고 식으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의 구멍을 뚫은 뒤 누구보다 빠르게 난나그란 난나그란 난나그란색 다르게 난나그란 넣는 비트 위나그네가 되면 동시에 계란을 알맞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수가 2시간 반 정도 끓였지만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한 저는 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이 다 됐으면 찬물에 얼른 식히고 반숙인 걸 확인한 뒤 간장에 넣어줍니다. 간장에 넣은 거는 키친타올을 위에 깔아서 전면이 다 간장색이 바랄 수 있도록 해주고 꼼꼼하게 밀봉하여 냉장 보관해주도록 합니다. 간장 30cc 채 걸렀습니다. 라드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15cc 그리고 라드가 녹을 수 있도록 그릇을 데워온 뒤 육수 300cc를 넣고 앗 뜨거 앗 뜨거 면을 부어준 뒤 아무 면이나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면을 살짝쿵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어제 만든 타마고를 넣고 차슈는 다음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슈도 넣고 별거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거는 그리고 아까 썰어두었던 대파를 올린 뒤 멸치가루를 뿌리고 김을 올리면 맛있게 드십시오. 그럼 손님이 맛있게 라면을 드시는 동안 저는 아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금 접속했습니다. 저는 주키니님의 크나큰 팬인데 주키니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키니 너는 버블이다. 언빌리 버블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번엔 학교짱이 되어서 저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만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주 키니 저는 학교로 가서 혼자 떨어져 짱이 먹을 수도 있었지만 한명이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뒤를 바짝 여기 어디야 자꾸 하늘을 날고 여기 이상한 이상한 곳에 떨어져가지고 어디야 뭐고 이거 아이템도 안 먹어지고 뭐야 왜 왜 뭐야 뭐야 뭐예요 이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얼떨결에 나올 수 있었고 저는 죽지 않기 위해 권총을 먼저 먹었습니다 물론 적 한명 쯤은 권총 하나로도 충분하지만 다른 총이 있으면 좀 더 손쉽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총을 쭈워 먹으려고 역시 억양이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못할 것만 진짜 어렵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주케니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파밍을 하고 한명도 죽이지 않았지만 학교짱이 되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네 쫄보입니다 고개 들면 죽을까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학교짱이 되었고 주변을 둘러본 후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기장은 생각보다 좀 멀었고 두번째 자기장 또한 너무 멀었기 때문에 매우 매우 당황한 채로 있었다가 나는 1킬 갸꿀 제가 이렇게 저격을 잘합니다 그 후로도 달리고 또 기면서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토바를 봐서 저의 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쌓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달리던 도중 없는 줄 알아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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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 감사합니다.